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나는 이거. 연준이 형이. 연준이 형이. 연준이 형이. 연준이 형이 나는. 여기 안에 저희가, 여기 안에 저희가. 저런 버튼을 누구? 사리들이 있고, 떡살이 있고, 햄도 있고, 연준이 형은 뭐 집어넣어? 나 양파 넣고, 비엔나 소세지도 넣고. 아, 비엔나 소세지. 라면을 원래, 숲부터 너무 넣고 끓여야지 맛있어. 아, 진짜요? 다이요. 내가 라면을 아주 너무네. 자, 먹어볼까. 떡볶이 다 먹었어. 저도 약간 더 먹었다. 그렇죠. 먹어볼래요? 치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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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네 국물 치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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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건 밥이고 아래 거는 라면 라면 여기다 제가 해줄게요 라면 안 먹으면 어떡해? 라면 제가 여기다 해줄게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라면 안 먹는 게 말이 돼? 원래 끝나고 볶음밥으로 입가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국 라면 제가 했던 신땡면 신땡면 그다음에 불닭 땡 땡은면 그다음에 어 잠시만요 아직 더 있어요 그 너 땡 우리 볶음면 참땡라면 거기다 누룽띠 넣어먹으면 아시더라구요 언제 끓는 것이냐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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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